안녕하세요. 에리시키 친진구 분들. 오늘 저는 정말 간단한 떡볶이 레시피입니다. 한국에서는 납작 만두입니다. 다른 떡볶이 다른데, 이 두 가지 재료만 필요합니다. 당면을 양념에 맞춰서 당면을 양념에 맞춰서 1,5인치 정도의 양념에 맞춰서 끓는 물에 끓는 물에 양념에 맞춰서 약 8분 정도의 양념은 약 8분 정도의 양념을 구추를 대체해주세요. 부추를 조금씩 부추를 볶아주세요. 파는 소스에 넣을때 간장, 물, 물, 설탕, 식초,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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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이제 밥을 다 익히기 시작합니다. 찬물을 찬물에 찬물을 끓여주세요. 밥을 너무 뜨겁게 잘라주세요. 밥을 약 1.5cm로 잘라주세요. 밥을 넣어주세요. 밥을 넣어주세요. 밥을 넣어주세요. 밥을 넣어주세요. 소금, 설탕, 후추, 설탕. 모두 섞어주세요. 저는 이 만두피에서 만두피에서 샀어요. 한국에서의 주문점에서 샀어요. 제 주문점에서 샀어요. 소금, 설탕을 넣어주세요. 물을 깨끗하게 넣어주세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물을 깨끗하게 넣어주세요. 물이 함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날은 다음날은 다음날이 생긴거에요. 그리고 두번에 둘러붙을 상대에 둘러붙니다. 두번에 둘러붙을 하여 두개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두개의 양이 쉽게 만들어주세요. 보통 두개의 두개의 양이 쉽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두개의 양이 없을때는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개의 양이 약 28-30개의 양이 되어있을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만든 양념에 불을 한 후에 불을 넣을게요. 중불로 약 3분 정도 끓여요. 양념을 한번에 끓여요, 양쪽을 충분히 끓여요. 3분 후에 양념을 제거하고, 물을 제거할 때 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식용유와 식용유을 넣으세요. 식용유에 넣으세요. 식용유에 넣어서 식용유에 넣으세요. 식용유에 넣으세요. 약 3-4분정도 끓여주세요. 이 식용유에는 식용유에 익혀지지 않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지면, 조금 더 깨끗한 맛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나, 특히, 부드럽게 만들어지면, 전혀 끓고, 남은 양념을 끓여주시면, 남은 양념을 끓여주시면 됩니다. 남은 양념을 잘게 만들어주세요. 남은 양념을 잘게 만들어주세요. 또한 양념을 더욱 넣어주세요. 계란은 너무 달콤하고, 소스에 많이 넣을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파와 함께 고춧가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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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시피를 함께 나누고, 특히 제 식사와 비건의 시청자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납장만두 레시피를 한 번 먹어보세요. 만약에, 사진을 찍으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음식 사진을 찍고 싶어요. 로건아, 사람들이... 너 로건가 손인 줄 알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아닌 거 같을 거예요. 로건이 엄마 지금 도와주고 있어, 그지? 응. 로건이랑 같이 하니까 빨리빨리 끝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만들어야겠다. 로건이 빨리 만들어야겠다. 두 개! 진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오, 새로운 기술인데? 새로운 거 배웠는데? 오, 내가 너무 늦게 한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 세인아. 이렇게 가능해?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보세요. 세 손가락으로 손이 부족해요 이건 조금 더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계다 기계, 멋진 아, 예뻐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